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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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 싶은 일들만 해야만 해 반항했던 날도 많았었지 같이 힘이 들려 힘이 들려 그대로 더 먼저 넌 흘려도 좋아 이제 싫다니까 넌 나를 잊지마 내 졸음이 흐르는 거야 모든 순간을 위해 넌 나를 잊은 우리 다 할 시간 없을 때 내 눈에 비로소 나 군대 그날까지 오 기도란에 내게 뿐이잖아 성공 팡팡퀸 안녕하세요 이병찬 김민경 우리는 원플러스 와 정말 많이 오셨네요 네 많이 오셨어요 우리 아까 한 5시 그쵸 그때 왔는데 거의 텅텅 비어서 참 걱정 많이 당연하죠 그때 5시에 오늘 텅텅 비죠 그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맞네요 아유 많이 들어오셨네요 많으셨습니다 네 네 창령 유채축제 그렇죠 너가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네 네 창령 우리 유채축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오다 보니까요 우리가 원플러스 원이 뜨긴 떴어 뜨긴 떴어요 네 오다 보니까요 그 대형만 대 크게 그냥 원플러스 원이 그냥만 여기다 다 걸려 있어요 난리야 난리 심지어는 뭐 편의점에도 걸려 있어요 편의점까지 그럼요 자